키움증권 팟빵 구독과 공유 이벤트 키움증권 팟빵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SNS에 공유한 구독자 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 상품권 및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면 당첨 확률이 업! 이벤트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키움증권 팟빵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환율이 1200원 선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하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양대지수는 어쨌든 보압권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하나 둘씩 종목까지 다 마감이 되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근데 다 아는 얘기예요 치료제, 백신 이거 완벽하게 나오지 않는 한 코로나 얘기는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제대로 경제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때 빠질 때 덜 빠지고 나머지 경기 민감주나 이런 것들이 올릴 때 많이 올라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언택 콜렌저들이 좀 올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저께부터 글로벌 쪽에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감주보다는 그쪽으로 다시 갔다 그쪽으로 계속 이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서 수급이 빠져나올 생각 안 하고 어쨌든 간에 돌아가면서 계속 가요 근데 한계가 그러니까 뭐가 트리거가 될 거냐라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5월 중순경부터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언택 그동안 시장을 주대했었던 언택 관련주들이 주도주의 힘을 잃어버리면서 일단은 매물을 소화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 때문에 시클리컬 아니면 경기 민감주들이 그때부터 반동주기 시작했어요 꽤 많이 올라갔죠 그때부터 반동주기 시작했고 이게 돌아가면서 시장을 이끌었죠 그러고 있는 도중에 5월 말부터 또 다른 변화가 또 있었어요 5월 말 이전까지는 경제지표가 발표가 돼도 시장에 변화를 안 주다가 5월 말부터 나타나는 경제지표들에 이제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나쁜 경제지표 나오면 빠졌다가 다른 요인에 의해서 끌어올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의 힘이라는 건 뭐 그 정도로 갈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거에 방점을 찍어주는 게 뭐냐 고용보호서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있을 fmc fmc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그거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그 뭐냐 일드커브 밴드 만들어 가지고 유동석 계속 공급하겠다 딱 여기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 되면 연준은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날 또 발표가 되는 게 뭐냐면 점도표를 비롯해서 경제전망지표들 그런데 이제 점도표에서 만약에 내년도 말에 금리 이상을 시사하는 점도표가 이제 나타나면 시장은 좀 매물이 나올 수가 있죠 예전에도 2013년도 fmc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앞으로 뭐 한 2년 후에 금리 이상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이슈를 가지고 계속 빠지거든요 그러게요 이제 그런 식의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면 거기에 대한 트리거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날 발표 뒤는 이제 경제지표 아니 GDP 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 전망치들이 이제 연준의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V자형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해서 시장을 끌어올라갖고 주식시장은 유동석이라는 것도 이유가 없이 주식시장 끌어올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V자형 경기 회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기정사실화해서 끌어올렸는데 연준은 아니라고 하면 시장은 바뀌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이제 저희 6월달 뷰 자체는 어떻게 됐냐면 첫 주는 상당히 좋다 경고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좋을 거니까 근데 둘째 주부터 이제 fmc 전후로 해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을 키울 거다 그 다음에 그 물론 이제 우리나라 선물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죠 19일 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22일 날이 WTI 만기일이고 그리고 그 단계 그 다음 주 이번 주 말 다음 주에 오펙 이제 원인시장 보고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있어서 국지효과를 비롯한 많은 부분들 거기다가 실물경제지표들이 발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5월달 실물경제지표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부분이긴 하지만 경제 재개 이후의 수치들이죠 사실 그동안 나왔던 거는 심리지표였기 때문에 좋았는데 그렇죠 실물지표는 아마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매물소화 과정을 겪을 수 있겠지만 이번 주 정도부터는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제가 생각했던 지수단보다도 더 많이 올라간 건 맞죠 이거는 뭐 유동성의 힘은 어떻게 누구도 예상할 수 없죠 잘못했죠 빠진다고 했는데 맨날 아무튼 뭐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정도부터는 FMC가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FMC 때문에 오히려 더 급등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거기서 뭐 돈 더 풀 여력이 있으면 더 풀게 라고 얘기하면 바로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일단 뭐 시사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가지 악조성 재료들 아까 말했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내용들이 나와버리면 시장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35분이니까 한 가지만 더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난리가 났잖아요 재선 실패에 대한 우려 확산이 되고 있는 거 조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오히려 지금 현재 51%까지 올라왔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45% 44%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차이가 나요 얘기하면 이게 인종차별 이슈 때문에 그거는 예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상원조차도 지금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쪽이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판기업들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죠 규제 강화 그게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인들은 무지무지 많다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면서 돈의 힘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돈이라는 것도 무한대 있는 건 아니다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게 일단 이번 FMC 그렇기 때문에 FMC가 더 중요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FMC 전후로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언택걸린 주들 경기 명감주들 돌아가면서 계속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다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연준이 언제 있죠 FMC가 내일부터 모레까지니까 목요일날 아침에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날 아침 우리나라 우리나라 시각으로 목요일날 3시 주 후반 정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이 FMC도 있고 우리나라 선물 옥션 만기일이 있고 저녁에 있는 게 OECD 경기 전망 보고서도 있고 시장을 변화시킬 만한 요인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잘 나와서 이제 시장을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시장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주의 시장만 채권하고 상품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아직까지도 위험 진호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